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지짐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미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혁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와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여호와의 돌을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사사하나님 주제로 여러분과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은 왜 자꾸 실패할까 오세와 여호수아에게 배운다 입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성경의 가장 어두운 대목이라고 할까요 연약한 부분이라고 할까요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많은 은혜를 그때마다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실패하는 이야기 이것은 아직 미성숙한 시절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들에게 많은 영적인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실타래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중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 혹은 이전과 이후의 비교 아니면 그들의 현재의 삶 그러면 길을 잃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 하나는 뭐냐면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죠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가 벌써 지나간 세대가 되었으니까 그들과 함께 광야에 있을 때나 아니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망하던 그 가난에 있을 때나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설계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말아야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그들이 잊어버리고 버리는 순간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자연인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하나님의 주권신앙이죠 창조의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또 피조물에 대해서 권한을 가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뭐에 비유할까요 과수원지기와 비교할 수 있습니다 또 건물을 주인과도 같습니다 무대 감독과도 같고 축구 코치와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과수원지기처럼 병든 가지를 쳐낼 권한이 있고 또 그 나무를 뽑아낼 권리도 있습니다 품종을 전혀 바꾸어서 다시 새로운 숲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처럼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을 허물 수 있고 그곳에 전혀 다른 용도의 새로운 건축물을 설계하고 세울 수도 있어요 무질서한 세입자는 내보낼 수 있고 그리고 법을 지키지 않는 집단은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폭군일 수도 있고 또 악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또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 감독처럼 주관적으로 배우를 캐스팅할 수도 있고 축구 감독처럼 능력이 부족한 선수는 교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스라엘을 가난한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리신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특정 집단에게 어떤 특혜를 배포시기 위해서가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설계를 이루시려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모델하우스로 그곳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죄가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 새로운 문화, 또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갈 모델하우스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계약 맺고 거기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세입자들은 내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여수와에게 이 말씀을 거듭거듭 주시고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겨진 말씀,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도심을 잊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을 잊지 말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순간 이제 그들은 길을 잃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리고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수와의 경우는 어떻게 실패하지 않았을까 그 얘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여수와는 약속의 땅을 일구는데 초석을 놓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상황이 좋았나요? 좋지 않았습니다 훨씬 열악했습니다 끝없는 위기였고 그리고 모세와 여수와가 인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기의 사람들보다 나았느냐 제가 볼 때는 낫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약하고 미성숙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던 그들은 그렇게 쉽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수와와 모세가 이끌 때는 언제나 성공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훗날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보다 그들이 강했을까? 아니요 다를 것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처음에는 출애급 상황에서 정말 생사를 건 싸움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도 하나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또 사람들의 인적 구성도 나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여수와가 특별한 사람들이었느냐 저는 보금적인 입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말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 가운데 의인은 엄난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여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왜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실패하지 않았잖아요 광야에서도 결국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40년을 방황한 뒤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잖아요 미션은 성취되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 저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의인은 뭔가 의로운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의 심을 분명히 믿고 기억하는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것 하나만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오 나의 주권자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마귀의 소리가 들려요 그렇다고 너에게 뭐가 달라지는데 아니요 거기부터가 이제 마귀의 속삭임이에요 네 삶으로 입증해봐 세상은 어떤데 기독교 역사는 어떤데 그건 이제 전부 다 의미 없는 일이에요 모세가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면 아마 하루도 못 살았을 거예요 하루도 그 집단들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루도 못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그는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10편, 16편이 노래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내게 구원의 반석이 되시기도 하고 또 구원의 뿌리 되시기도 하고 나의 방패가 되시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세월을 맞이하더라도 바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의인들이 우리에게 정말 별처럼 있습니다 모세와 여우수아는 그들 자신들이 죄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것 하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들은 순정했습니다 아니, 자기를 가장 위에다 넣는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고 누구에게 얘기할까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을 가장 우리의 모든 것으로 가장 높이 높여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얘기하고 싶다 그때 그들은 그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고 순정했습니다 저는 순정과 실천이라는 말을 구별합니다 저는 실천이라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그건 세상 속에서 있는 가치이고요 우리는 실천이라고 말하지 않고 순정이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뜻에 순정합니다 실천이라는 말은 자기 비하하기에 너무 좋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행하지 못했으면 자기를 스스로 비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고 순정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순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보이는 것은 광야밖에 없었고 다른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귀 기울이고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늘 서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First Hand Faith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들은 순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말씀을 우리 마음 속에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 예배하기 바랍니다 아플 때 예배하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계속되는데요 그렇습니다 광야가 계속될 수 있지만 그는 의인이고 광야가 계속될 수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도 다른 전제들이 아마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들은 구별되었어요 세 번째로 그들이 다른 점은 승리한 비결 중에 다른 점은 세 번째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들은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것이 없다는 것 사실 모세와 요사는 다른 것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200만을 인도하면서 엄청난 일을 한 것 같은데 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본 것밖에 없습니다 명하시는 대로 따라하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렸습니다 그렇게 바다와 강을 건너고 매마른 길을 갖고 진을 치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적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는가? 아니요 그들은 한 일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살아오면서 너무나 수없이 그런 일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자기 노력입니다 자구책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내가 뭔가 해야 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여호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었을 뿐인데 저만치 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힘 안 드리고 이것은 사실 요즘은 신앙의 영역 밖에서 훨씬 더 많이 쓰는 매력적인 표현입니다 effortless 이 말 너무 많이 씁니다 힘 안 드리고 그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거저 이루는 얘기가 아닙니다 남에게 편승해서 덕보고 파렴차게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정말 위대한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너 힘 안 든다 그런 이야기예요 스포츠를 애쓴 영상을 보십시오 그것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을 낚는 제목이 바로 그것입니다 힘 안 드리고 파워를 높이고 힘 안 드리고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고 힘 안 드리고 기술을 발전시킨다고 말합니다 모든 공연 예술에서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모든 공연 예술에서도 그렇게 말할 겁니다 힘 안 드리는 방법 모서와 여우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공중 트라피즈를 하는 서커스 공연자들 얼굴마담은 멋진 남자 여자가 공중에서 이렇게 도는 건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은 공중에 매달려서 그 공중에서 몸을 던지는 그들을 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그네에다가 다리를 걸고 여러분이 공중 트라피즈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그게 많이 방송도 했었죠 다리를 걸고 힘 있는 남자가 이렇게 이렇게 돌고 있으면 저쪽에 공연하는 사람이 그네를 잡고 이렇게 뛰다가 손을 넣고 공중에서 휙휙휙휙휙휙 도는 것입니다 돌면은 그 그네를 타고 있던 남자가 그 사람들을 잡는 것 어떨 때는 한 손만 잡기도 하고 어떨 때는 두 손을 잡기도 하는데 공중을 도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힘을 다 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잡을 수 있도록 손을 그냥 쫙 펴고 그냥 가만히 돌고 있으면 그 힘 있는 사람이 와서 탁 잡고 있습니다 만약에 뭔가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거나 몸에 힘이 들어가면 손을 놓치게 되고 그래서 실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힘을 안 드리게 하시고 광야에 서면 또 우리가 극한 상황에 서면 우리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여수와는 바로 그 원칙을 지켰습니다 물론 아말렉과 싸울 때 기도하느라 손은 잠깐 들었죠 그것도 손이 잡고 내려가서 아론과 허리 옆에서 붙잡아 줬습니다 그것 외에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홍해는 갈라졌고 샘은 터졌고 불뱀에 물린 상처는 나왔고 아말렉은 퇴치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세 가지를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오직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주님 앞에 행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건 무의도식의 의미가 아닌 것은 여러분이 알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이지 마세요 힘 놓으세요 모세와 여수와는 그렇게 광야를 건너고 약속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두 번째는 실패의 악순환을 넘어서 그들을 시험하려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모델하우스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눈이 팔려서 하나님과의 약속에서 벗어납니다 그 약속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것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세 가지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만 지키고 있었어도 그들은 그렇게까지 실패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에서 그들은 실패합니다 여러분 왕이 없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만 것이 다 왕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 되신 자리가 비어지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덤벼 들었습니다 모든 대적들이 이제 그들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살 수가 없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고 그리고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대적들이 그들을 공격했고 그때마다 그들은 부르지졌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지즘을 하나님은 또 들으십니다 그리고 구원자인 사사를 그들에게 세워주셔서 구원자인 사사들도 그들과 사실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용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대리자로 구원자로 쓰임받게 하시는 그 사사들은 이제 우리 신약시대에 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더 구체화되면 아하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사와 같은 전제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세워주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괘씸한 사람들의 소리를 왜 들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가지를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죄를 지어도 다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비상전화번호는 언제나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상반부에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은 언제나 유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번호는 지우지 마세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번호는 지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비상전화는 지우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디 사람이 그런가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면 스스로 자기를 저주하고 자책하고 그리고 자기 번호를 지웁니다 나는 돌아갈 수 없어 할 수 없다고 스스로 지워버리는 거예요 지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라도 찾아옵니다 언제라도 그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이응답은 일시적이에요 그들이 불신앙과 이방의 문화를 완전히 내어 쫓아내면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을 완전히 쫓아내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어떻게 하죠? 또 권한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또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구원자를 보내주시고 위기를 넘긴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떠나고 그러면 다시 대적들은 다시 또 쳐들어오고 여러분 재밌습니까? 하나님 없이 죄짓고 살다가 위기 닥치면 하나님 찾고 또 괜찮아지면 또 제 마음대로 살다가 또 어려움 생기면 하나님 찾고 재밌나요? 재미 하나도 없죠 마치 질병이 자꾸자꾸 재발하는 것 같습니다 자꾸자꾸 질병이 재발하는 것을 만성이라고 그러죠? 그건 재미있는 게 아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등장하는 전통 사극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있다면 왜 이렇게 놔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극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레파토리처럼 나올 뿐이지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그래서 이 모든 게 처음부터 말도 안 된다 엉터리다 그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런 악순환에다가 넣어놓고 즐기는 악랄한 동물농장 주인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그 생명의 약속을 그들이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 한다 그랬습니다 내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은 올무가 아니라 훈련입니다 트레이닝입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다시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키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선수들의 훈련을 악순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운동하다가 어려워지니까 다시 교육받고 훈련하고 그래서 또 하다가 어려워지면 다시 훈련하고 교육받고 이건 악순환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성장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신다 그랬습니다 이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호세하는 음란한 아내를 택해서 결혼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런 상징적인 삶을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음란한 아내를 교육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시련을 주고 가시던 불로 탄 담장 그리고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사랑받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비로소 자기를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들을 세우는 거였어요 사사들을 선택해서 그 사사들이 훌륭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모세와 여수와 모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주어서 그러면 그들은 지혜와 힘을 발휘하고 힘들이지 않고 적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을 받을 때에 어린 사자의 입을 찢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찢었습니다 기도원이 미대한 10만 군대에 왔을 때 300명을 골라가지고 무기를 쓰지 않고 힘들이지 않고 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로 힘들이지 않고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십니다 사사들은 영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았을 때 한에서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사들의 반열에 서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합해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잃은 영혼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우리는 영적인 사사입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을 주신다면 여러분 이것을 악순환으로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연단으로 영적인 훈련으로 여기고 우리는 모세와 여우수와의 모델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가지만 기억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 되시는 분이요 말씀하소서 죄종이 듣겠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살고 있다 보면 뭔가 부지런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아젠다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마지막 말씀은 불신앙을 물리치십시오입니다 한 가지는 가난한 족속들을 정말 그렇게 다 물리쳤어야 되느냐고요 여기서 등장하는 또 하나의 사극이 있는데 왜 미국 사람들은 원주민들, 인디언들을 몰아냈느냐 뭐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런 사극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사기 시대에 있었던 물리적인 전쟁과 산력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영적인 교훈과는 분리시켜서 생각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이 들린 한 광인을 치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밤새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기진맥진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까스로 건너편에 내렸는데 그곳이 거라사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지쳐가지고 내렸는데 아마도 아직 덩이 트지 않았을 무렵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앞에 무슨 묘지들이 있었는데요 무덤 하나가 이렇게 갈라진 무덤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괴인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아 놀래라 그는 미친 사람 광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저는 한동안 인본주의적인 생각에 경도되어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귀신 들린 사람은 정신질환자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광인은 그냥 정신질환자이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이 걸린 나약한 환자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도 보고 발에다가 족쇄도 채웠는데 그는 족쇄도 부수고 쇠사슬도 끊을 만큼 괴인이었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몸을 자해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광인이 놀랍게도 예수님을 바로 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해치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에게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거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때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런 군대 마귀였습니다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안에는 온갖 학문과 온갖 좋은 생각 인류의 정신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그는 사람이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거가 아니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전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세상의 잘못된 문화나 잘못된 가치관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정역과 소박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여 영원히 하나님에게서 우리를 멀게 할 어둠의 권세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러운 귀신을 명의해서 그 사람에게서 떼어내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원한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불신앙과 그리고 그 어두움의 영에서 너희들이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구별시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아메리칸 인디언을 못살게 굴고 내쫓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떻게 그 군대 귀신을 물리침으로 그 군대 귀신은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창하고 돼지 200마리가 다 몰살됩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동하면 우리는 대적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불신앙과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의 영에서 우리가 구별될 수 있습니다 불신앙과 타협하면 군대 귀신이 찾아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저질 체력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주변의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는 우리가 잘못 선택한 직장이나 아이템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를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받은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신앙과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선언하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게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힘들이지 않는 단순한 순정으로 하나님과 정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스 6장 17절에서 바울사도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두려움 말고 여러분 외치고 선언하십시오 사사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사가 되시고 또 우리에게 또 그 구원자 사사가 되는 삶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받은 우리는 바로 그 주님과 함께 구원의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에는 늘 그것을 자랑처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자꾸 실패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힘들고 세상을 이기는 건 힘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게 자꾸 실패의 고백만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우리가 바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은 존경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시고 나로 순정하는 나를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우리를 그렇게 권유하십니다 이 시험이 지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신앙의 잔재들을 내어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